반디향초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뭘까요? 향이 좋아요. 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영어 비밀인데요. 아주 비밀험수에 철저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반디향초는 한국의 천연향 제조 기법을 향초에 접목시켜 신환경 향초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반디향초 역시 자연의 불빛인 반딧불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어 선배. 저는 세계그룹 마케팅본부 브랜드 마케터 강나은이라고 합니다. 반디향초 사태에 대한 진실을 남기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세계그룹의 독자적인 향초 브랜드 샤르망의 브랜딩을 진행해오던 와중 반디향초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디향초와의 콜라보를 통해 샤르망을 출시하려 했으나 세계그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디향초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고... 우리 마케팅본부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수작이지. 넌 동의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무슨 일이 생기든 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 저는 샤르망의 주무자였지만 이 사태를 막지 못했고 묵인했습니다. 선배 역시 저는 안되겠어요. 반디향초 관계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염치없지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기획이었고 브랜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